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정철입니다. 이번 시간에 생명과학 알쓸신자 6탄은 미리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N수생 학습 가이드로 준비를 해봤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N수생 학습 일정을 나는 6개로 쪼개봤어. 1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먼저 1월에서 3월은 N수생의 상황에 따라서 시작을 하는 시점이 다수 다르긴 하지만 1월부터 시작을 한다면 1월에서 3월, 3개월 동안 자주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쌤, 제가 작년에 작수 1, 2등급입니다. 사실 뭐 기본 개념이나 또 기출문제 정도는 제가 충분히 작년에 해서 올해 1월부터 2월부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무훈련을 하는 게 낫나요? 기출문제를 꼭 다시 한번 풀어보고 분석을 해야 되나요? EBS 연결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 이런 질문을 꽤 많이 받아. 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 작년 고3 현역 때 기출분석을 하고 개념을 공부한 것과 올해 작수 1, 2등급 친구들이 다시 한번 기출문제를 봤을 때 관점이 달라졌을 거다. 우리가 기출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단순히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맞추냐 틀리느냐 안다 모른다의 관점으로 하면 다시 풀어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작수 1, 2등급 친구들은. 근데 기출분석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설 강사들이 만든 거나 또는 학원들이 사이트를 만든 사설문제보다 기출문제가 어찌 됐든 완성도 측면에서, 퀄 측면에서 훨씬 좋은 거거든. 그래서 좋은 문제로 유형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관점으로 예를 줬으면 좋겠어. 작수 1, 2등급의 경우에는 개념의 경우에 3, 4단원만 수강을 하시면 돼요. 1, 2, 5단원은 실제 수강을 했을 때 얻을 게 없어. 3, 4단원만 개념을 수강을 하시고 특히 제 개념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3, 4단원의 올해 2023 철철 개념 킬로로직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 4단원은 기출분석을 하시고 MDC 핵심 기출을 활용하셔도 좋고 그리고 모든 기출을 활용하셔도 좋고 그리고 이 시기에 올해 새로 나오는 실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실무를 가급적이면 작년에 여러분들이 풀어보았던 실무를 재활용하는 게 좋아. 그리고 올해 EBS 수능 특강을 중요단안 3, 4단원 위주로 해서 분석을 해주시고 풀면서 그리고 작년 수능 3등급 이하의 경우에는 전단원에 걸쳐서 이 기간에 개념 수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출분석도 전단원 해보시고요. 물론 우선순위상 유전 즉 4단원 3단원 1, 2, 5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지. 중요단원부터 먼저. 그리고 작년 실무 재활용과 올해 EBS 수능 특 분석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4월, 5월은 6평 대비 기간이기 때문에 모든 등급, 여기서 말한 모든 등급은 우리 N수생 학습가이드니까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한 모든 등급 모든 등급 친구들 모두 1, 2, 5단원의 개념 정리를 하세요. 근데 이걸 개념 강의를 꼭 들을 필요는 없겠지. 워낙 쉬운 단원이니까. 그래서 센 컨텐츠로 하면 덕호, 핵심 정리집, 그리고 필기노트를 활용해서 확인을 해주는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 6월 평가원 때 N수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기본 문항이 5단원 생태계 쪽이거든. 안 보게 되면 까먹게 돼요. 그래서 6평 대비로 4월, 5월 이 기간에 이 비유전 파트에서 암기 사항들은 체크를 해주시는 게 6월 평가원 대비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본격적으로 4분기를 시작을 하면서 킬로로직, 고난도 킬로 문항들에 대한 체험 훈련을 시작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RGB 시즌1과 만점 시퀀스 시즌1을 여러분들이 부교제로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종종 이런 질문을 받거든요. 선생님, 개념 강좌를 공부하는 동안 또는 자분기를 공부하는 동안 어느 시기든 간에 제가 비유전을 어떤 식으로 계속 관리 유지를 하면 될까요? 사실 결국은 개념 수강 이후에는 문제풀이거든. 비유전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필기노트라든지 또는 핵심 정리실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정리해놓은 것과 문제로서의 느낌은 약간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도 꾸준히 풀어줘야 돼. 우리가 보통 기본 문항을 문제풀이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은 어려워서가 아니라 속도감 있는 문제풀이를 실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시험장에서. 그리고 또 킬로 문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되나요? 풀었던 문제 기초를 다시 풀면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올해 샘이 새롭게 만든 컨텐츠가 기본 문항 모의고사 RGB와 킬로 문항 4개로 이루어진 킬로 문항 모의고사 만점 시퀀스라는 컨텐츠를 만들어낸 거거든. 일종의 주간지야 격일로 해서 하루는 RGB, 하루는 만점 시퀀스를 하면서 계속 감을 유지하고 까먹지 않게끔 계속 지탱해 주어가는 일종의 부가 컨텐츠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주간지 성격에. 그리고 이제 올해 철철 실무 시즌 1을 활용해 주시는데 주에 1회를 활용하면 돼. 샘 너무 적게 푸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RGB 만시 올해 철철 실무를 하게 되면 RGB 만시만 해도 이게 한 회당 16문제짜리거든. 기본 문항. 막전이 그냥 포함시켜가지고 당연히 이제 전단은 다 들어가 있고요. 유전 기본 문항 쪽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만점 시퀀스는 한 회당 킬로 문항 4개인데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유전 물질과 염색체 쪽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DNA 상대량 쪽인 거지. 그 어려운 한 문항하고 사람의 의전에서 형질교배란 가게도 그리고 유전병 중에 어려운 거 하나. 이게 4개가 한 세트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합치게 되면 완전한 모의고사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당 각각 3회이기 때문에 RGB 만시만 해도 한 주에 전문학 모의고사로 치면 3회 모의고사를 풀어내는 거야. 거기에다가 이제 한 주에 전문학 모의고사는 철철 실무 한 회를 하게 되면 한 주에 4회를 해결하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생명과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공부량 측면에서 본다면 훈련 측면에서도 그렇고 아직까지 상반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하는 걸 좀 과해.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럼 6평 대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난 보거든. 그 다음 이제 6월달 6월 평가원 보고 나면 단과 강의 같은 경우에는 현장 강의에서 휴강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도 그 여파로 어느 정도의 좀 애매한 시점이 돼. 특히 N수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N수행들은 6월달에 6월 평가원을 보고 나서 그 한 달을 정비의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 N수행 모든 등급 6평 분석 및 정리를 해주는 시간으로. 이때 정리는 쌤이 이제 매번 모의고사가 치러질 때마다 신상기출 SAGC 기초분석집을 만들잖아. 작년에 수강했던 친구들은 알고 있겠지만 올해도 계속 만들 거거든. 그래서 SAGC 6평 분석집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거야. 이벤트로 하게 되면 책자를 받아볼 거고 이벤트에 당첨되지 않은 친구들은 파이널 제공을 쌤이 해줄 거야. 그걸 활용해서 6평 분석 및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때쯤이면 쌤이 6평 전에 가급적이면 자분기를 완강할 거거든. 확정된 일정을 알려줄 거야. 그래서 쌤이 이제 확정되면 해주겠지만 늦어도 6월 중에는 자분기가 완강이 된다고. 그래서 함께 올라오는 강의를 하면서 자분기를 마무리 해줘야 돼. 6월 달에 늦어도. 그래서 그걸로 1회독을 하는 거야. 자분기를. 자분기는 최소한 2회독을 해주셔야 돼요. 난이도가 있는 주제들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리고 알지미아 만시 시즌 1을 6월 중에 마무리를 해주는 거야. 시즌 2가 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시즌 2보다는 시즌 1은 좀 쉬워. 마무리하는데 큰 지향은 없을 거고 시즌 2는 난이도 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7월부터 인강, 형강 모두 본격적으로 실전 훈련, 문제풀이 진행하면서 9평 대비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모든 등급 로지겐제 시작해 주시고요. 동일진도 자분기를 2회독을 병행해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유전을 들어가고 있어 로지겐제가 그러면 자분기도 유전 파트를 병행을 해주는 거지. 그리고 알지미아 만시 시즌 2를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 올해 철철실모 시즌 2를 활용하는데 주당 1, 2회 정도를 진행하는 거야. 철철실모 시즌 1은 6회가 진행이 되고 철철실모 시즌 2와 3는 각각 10회거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할 수 있는 범죄에서 생명과학에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시고 있는 거야. 그 다음 9월, 10월 즉 9평 끝나고 9월, 10월 이때는 실전 훈련 계속하면서 파이널 시기인데 로지겐제 완강을 해주시면서 동일진도 자분기 2회독도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 10월까지는. 그리고 알지미아 만시 시즌 2도 마무리를 하고 올해 철철실모 시즌 3를 이제 활용을 해주는 거지. 주당 1, 2회씩. 부족하다 싶으면은 본인들이 다른 선생님의 실모도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 뭐 요즘에는 실모들이 워낙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 학원 거나 사이트 거나 선생님들 거. 물론 이제 평가한 것보다는 완성도가 떨어지는 건 맞아. 짧은 기간에 제작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설모의교사 앞으로 풀어보시면 이제 두 가지 느낌이 있는데 어려운 사설모의교사에서 선생님 거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야. 사설모의교사가 어려운 것도 이게 문제의 완성도가 떨어져서 어려울 수가 있고 의도적으로 완성도는 있지만 어려울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걸러내야 돼. 걸러낼 건. 뽑아 먹을 것만 딱딱 뽑아 먹고 그 문제에서 정답까지 도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습득하는 것만 뽑아내면 되는 거니까. 완성도가 떨어져서 너무 복잡하게 내거나 뭐 과도하게 어렵게 냈다고 하면 적절하게 거기서 뽑아 먹을 건 뽑고 적절하게 이제 걸러내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11월로 넘어가게 되면 선생님 개인적으로 1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실모를 푸는 거를 좀 절제하시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좀 절제하시고 이제 11월 1일 들어가게 되면 수능 날까지 대략 2주 정도가 남기 때문에 이 기간에 가급적이면 올해 신상 기출과 올해 EBS를 총정리를 해보는 거야. 그때 이제 쌤이 작년에 이제 수험생들의 피드백에 의해서 최종 점검을 교재로만 내지 말고 강자로서도 좀 해달라고 해서 올해 최종 점검 강자를 이제 개설을 할 거야. 그래서 이것 위주로 해서 제가 최종 점검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 사용한 컨텐츠를 활용하는 게 좋아. 격일로. 그래서 우선순위를 한번 잡아 봤어. 우선순위. 일단 비유저는 핵심 정리까지 필기노트로 계속 감을 유지하면서 유전 파트는 자본기 로지겐지의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문제들을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살펴보는 거지. 다시 풀어보라는 게 아니야. 그럴 시간이 없어. 쌤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회독이라고 하는 것은 쌤이 생각하는 회독이라는 것은 내가 과거에 풀었던 문제를 처음 풀 때처럼 다시 푸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처음 풀 때 여러분들이 정리해놨던 출제용어 핵심 표현 문풀 루틴에 대한 포인트 위주로 해서 그걸 잘 깔끔하게 책에 정리해놨으면 그걸 다시 읽어보는 거지. 문제 읽어보고 아 내가 이때 이런 것을 생각해봤고 정리했었지. 그렇게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야 돼. 그게 현실성 있는 회독이다. 난 생각하거든. 그러면서 시간적 여력이 된다면 알지면 만시에서 했던 것들도 확인을 해주시고 회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더 여력이 되면 실무 연습을 계속 해주는 거야. 주당 1회에서 능력되는 친구들은 최대 3회까지. 이게 만만치 않단 말이야. 그래서 남은 기간 2주 동안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N수생 학습 가이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타 2023 MDC 모든 기출 활용법 현재 공지사항에 MDC 강좌 교재 활용법을 올렸어 쌤이 솔직히 슈퍼맨이면 한 다음에 딱 완강을 하면 좋겠는데 물리적 시간으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선순위를 잡아서 올해 2023 MDC 새롭게 해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을 랜덤하게 또는 쌤보다 더 앞서서 문제를 풀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작년에 쌤이 2023 모든 기출 2022 모든 기출 1070제라고 하는 강좌가 있어. 거기다가 작년 1년치 21년 기출을 합친 게 올해 2023 MDC거든. 그래서 작년 강좌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풀이 과정 중에 쌤이 이제 바뀐 풀이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영상 찍고 공지사항에 올려놨으니까 확인하시면 쌤보다 좀 더 앞서서 여러분들이 MDC 기출 분석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노력 꾸준함 긍정인 태도 체력관리로 수릉 대박 이루시길 바랍니다. 수릉 대박 화이팅! variance ais beat 심지어 치 enda reminded д Emily